오늘은 어떤 조각가의 작품생활 몇번째에요? 오늘은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27번이에요. 이것은 테스트 영상입니다. 오늘은 생방하기 전에 테스트 영상으로 찍은거에요. 오늘은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을 테스트 영상이에요.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테스트 영상을 찍기 위한거에요. 오늘은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을 오늘은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을 27번 27번이래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조각 영상을 찍는중입니다. 1분 22초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을 찍는중입니다. 27번 27번 저희 측면에서 신납니다.